안녕하세요 오늘은 초기 bmw의 베스트셀러 dm4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저스 하베스 스팬드로이 크러지는 브리티시 사운드들이 맹위를 떨치던 시절에 bmw는 bt 사운드만의 매력이 상대적으로 좀 덜한 경향이 좀 있기도 한데 저는 상당히 좀 매력적인 스피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월럿이 들어갔고 우퍼가 초기형의 흰색 계열의 엣지가 들어간 것과 검정색 후기형 모델 초기형과 후기형을 모두 써볼 정도로 조금 저는 dm4를 예뻐하는 편입니다 추천 포인트 보시겠습니다 빈티지와 현대 사운드의 젊은 경계지점에 있는 빈티지 스피커입니다 거의 나이가 이제 72년 정도부터 출시가 되었기 때문에 50살이 정도 넘었습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똘망한 예쁜 사운드를 내주는 그런 스피커가 되겠습니다 크기는 소형 괴착 스피커인데 좀 작은 편에 속합니다 bc1 보다는 확실히 좀 작은 크기를 가지고 있어서 북새프스탠드에도 50cm 정도만 돼도 그냥 올려버릴 수가 있고 괴착형 스탠드에도 올릴 수 있는 그런 형태이고 귀높이 조금 높은 쪽을 선호 하시는 분들은 탄탄한 책상에서도 쓸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애매모리한 작지만 큰 그런 스피커가 되겠습니다 전면 덕트 구조 가지고 있고요 bc1과 여러모로 좀 많이 비교가 됩니다 유닛이 거의 유사하거든요. 그런데 스팬더 PC1하고 2는 굉장히 유명하단 말이죠. 상대적으로 빈티지 쪽에서 BNW가 대중적으로는 좀 잘 알려지지 않았죠. 상대적으로 로아스를 비롯한 브리티지 사운드들에 비해서는 인지도가 국내에서는 좀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또렷하고 똘망하고 예쁜 사운드, 약간 밝은 기운이 좀 있습니다. 스팬더와 유닛이 같지만, BC1은 BC1, BC2와 유닛이 같지만 성향 자체가 완전히 좀 달라요. 오히려 더 유사한 브랜드는 이 뒤에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형 추천층은 소형 괴짝 사운드를 좀 해보고 싶은데 좀 부피가 나는 공간이 좁아서 애매하다 싶은 분들에게 좀 추천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빈티지한 디자인을 좋아하지만 빈티지한 사운드는 또 좋아하지 않으실 수도 있단 말이에요. 젊은 층에 계신 분들은 그런 분들에게도 적절하게 매칭될 수 있는 딱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스피커라고 생각하고요. 넓지 않아도 충분히 좋은 크고 작은 방이면 어느 방이든 충분히 쓸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넓은 거실까지 잘 채워주지는 못할 것 같지만 일반적인 작은 거실까지는 충분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공동주택 환경에 어울리는 그런 스타일이면서 이러한 성능을 갖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덜 유명하기 때문에 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로 좋은 사운드를 가지고 있다. 상당히 좋은 특성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외부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디자인은 호불호가 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일단 유닛 구성이 위쪽에 콜스사의 40012G 슈퍼 트위터 계열이죠. 완전 요즘에 슈퍼 트위터의 의미는 아닙니다. 그리고 고역 쪽에서는 셀레스천 HF-1300 2버전이 좀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퍼에는 거의 백스트랜 우퍼 8인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cm DW200-4라는 유닛이 사용이 됩니다. 전반적으로 맑은 기조를 저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동급의 영국제 제품들에 비해서 한층 맑습니다. 순도가 좀 더 높은 느낌이 들고요. 한층 화사하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어둑어둑하고 아주 정중한 매력이 핵심인 BC1이나 BC2와는 유사한 듯 성향 자체는 완전히 다른 노선에 있다. 반대 지점에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스팬더가 아니라 하베스와 굉장히 유사한 면모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어쨌든 중고역의 매력이 굉장히 두드러지는 기준이고 전면 덕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감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양감이 작은 쪽에 속하기 때문에 작은 공간에서 붐밍이나 이런 것들 걱정 없이 쓰실 수 있는 소형 괴짝류 스피커가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전면 덕트가 가지고 있는데 그 안쪽에 충진제가 보이거든요. 이 충진제도 좀 고급이 쓰이고요. 디자인적으로는 사진상으로 어떻게 느껴지실지 모르겠는데요. 이 고유의 멋스러움은 좀 빈티지 스피커들 중에서 빠지는 면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스팬더 BC1이나 이런 기종들보다 만듦새가 좀 더 좋아요. 나무도 조금 더 한 등급 위가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이 모서리 마무리, 사이드의 금속으로 그릴을 받쳐주는 이 구조물 같은 게 덧대어져 있는데 조금 더 공을 들인 후면 모습입니다. 뒷부분은 특별할 것 없게 매끈하게 돼 있는데 단자가 딘단자 스피커 단자도 있고 바나나 단자도 꼽을 수 있고요. 특이점으로 퓨즈가 들어있어서 과입력 시 보호하는 퓨즈가 좀 달려있습니다. 옛날 램프들은 릴레이 같은 보호회로가 없는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 시절의 제품들은 스피커에 보호회로가 퓨즈를 통해서 보호회로를 갖춘 기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BC1하고 DM4를 저는 지금 현재 둘 다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성향 좀 많이 다릅니다. 크기도 적잖이 달라요. BC1은 그래도 이것도 가볍고 큰 괴짝이 아니잖아요. 이것도 작은 중소형 괴짝이라고 보면 DM4는 흔치 않게 소형 괴짝류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닛 같은 경우 두 기종이 유사한 면이지만 같은 재료를 사용한다고 해서 똑같은 맛이 나는 게 아닌 인클러저와 네트워크의 영향이 얼마나 또 중요하게 달라지는지 또 해당 브랜드들이 추구하는 이 음 성향이 긴 시간을 놓고 보면 약간 변화하기도 합니다만 기본적인 자신의 아이덴티티들은 지금 유명 브랜드는 다 가지고 있거든요. 이러한 것이 어떠한 튜닝 철학을 갖고 있는가 음에 대한 소리에 대한 음악에 대한 철학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가가 상당히 관건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DM4를 좋아해서 초기형 흰색 엣지 쓰이는 기종과 투명 계열이죠. 후기형 검정 엣지 쓰이는 기종 둘 다 사용을 해봤는데 보통 이런 빈티지 쪽에서는 초기형을 좀 더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고 현대 기종은 후기형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많단 말이에요. 두 기종 써본 저의 소감은 둘 다 좋았다. 둘이 동일한 느낌을 세월차가 있었지만 받았다. 그래서 저는 굳이 초기형과 후기형에 대한 구분을 하지 않는 쪽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약점이 많지 않아요. 우수하다고 느껴지는 중고역 대비 저역의 포지션이 현재로서는 약간 불분명하다. 그런데 이렇게 존재감이 없는 저역이 지금의 공동주택에 살고 있는 또 부한 느낌이 드는 기종들을 부담스럽게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큰 매력이 되기도 한 것 같다. 너무 큰 기대를 하지 않았을 때 매력이 물씬 풍겨져 나온다라는 말씀이고요. 매칭 쉬운 편입니다. 95dB로 음압이 높기 때문에 진공화 램프 좀 바이어스 조정 잘 안 돼 있거나 화이트 노이즈 좀 있는 기종, 험 살짝 있는 기종들하고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확 드러날 수 있어요. 귀를 가까이 대면 좀 소리가 나야지 하는 소리가 문제 있는 건 아닙니다. 피주층은 그래서 존재감 있는 저역이나 카리스마를 기대하시는 경우 좀 더 현대적인 그런 성향과 디자인 같은 걸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별로가 될 것 같습니다. 더 중고 시세 60에서 8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싸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두 가지 다른 공간에서 사실상 방이 여러 곳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한 4개의 공간에서 써본 DM4 넓은 공간에서는 그냥 그랬지만 중형 공간과 작은 쪽 공간에서 매력이 상당히 나타나기 때문에 추천 사용자 층이 좀 좀 오디오에 입문하시는 분들에게 이런 스피커를 좀 추천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정도입니다. 아주 젊으신 분들만 제외하고요. 30대만 넘어가면 이런 스피커로 입문하면 금전적으로 부담이 적으면서도 아 오디오 생활의 매력이 이런 데에서 나타나는 거구나 하고 느끼실 것 같고요. BMW의 최초 자기인 P1 이런 모델도 꼭 한번 써보고 싶은데 기회가 안 되네요. 그리고 DM 어떤 모델이더라? DM70이라는 모델도 꼭 한번 써보고 싶고요. DM1도 DM4보다 조금 더 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모델 같은 경우는 1장 1단이 있습니다. 나중에 DM4를 제가 리뷰하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모드 오디오 주간평가 등급입니다. 재미로 하는 거니까요. 참고해 주시고요. 저의 평가는 소유괴짝 스피커 W6A 플러스입니다. 가격적인 메리트가 상당히 높고 두루두루 다양한 사용자 층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스피커라는 말씀드리고요. 녹음은 네임 32.5 하이캡 그리고 네임 160 파워앰프로 녹음한 영상 기존 녹음은 AVA S21 앰프를 많이 사용했고 좀 더 넓은 공간이 있었다면 지금 좁은 공간에서 레코딩 되었다는 점 앰프도 변경되었다는 점 말씀드리면 고정 댓글 정보란에 해당 녹음 영상은 항상 남겨놓고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